교사 역할 훈련이란 책, 이렇게 두꺼운 책 그걸 10여 년 독학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사를 해야 돼? 애가 떠드는데 네가 떠들면 내가 힘들지 신도를 나가야 하는데, 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 7, 8년 정도를 갈등을 했어요 이게 나도 러프지 교사를 그만두라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다가 아, 그게 참...